아 아 엄마 수가 있는 얘기 에 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쭈이가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쭈미 안에 무슨 눈물을 했는지 알았다니 쭈미는 쭈미는, 바람쥐 쭈미는 이제는 사람으로 되고 싶었어 근데 원래 바람쥐으로 되고 싶어서 그걸 안 모르게 했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바로 그 쭈미다 바람쥐 쭈미는 이제는 집에 갔다 밤이 돼서 자고 있고 그 다음에 하룻밤 네도 자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깨를 입고 잔거였어 그래서 예쁜 일본 꿈을 꾸게 됐어 그리고 그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양념 먹고 유치원에 갔어 우리 친구, 내 친구들도 벌써 왔지 내 친구들 이름을 소개할게 카카 주메카 원래 9명이예요. 9명이 아니고 세반데 10명이예요? 아! 유튜브도 원래 10명이지 원래는 20명이였는데 50명이였는데 10명으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쭈미 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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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플 핸드 롱 헬링 걸잇 켈 컬링 켈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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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 플리 캠크롤 룩 블리 왈이 첩프라이 첩필 첩필 첩캑스 첩기 슬리 제로 제대로 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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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롱, 티브...... 내 바람직 친구들이야. 알겠지? 네 이름 정말 어려웠어? 네 내 이름은 쭈블빠빠야 세상에서 가장 세사람이 애기지 지성아 거기 애기 들어갔어 거기 애기 들어간 대화장에서 애기도 들어갈 수도 있거든 지성아야 지원이 들어갔어 여기 애기에는 쭈미 빳빳쭈쭈쭈 뼈로 채참 지원이 나오세요 엄마 이불 더워 이불 안 덮어도 돼 이불 안에 시원해지면 덮을래 지원이 원래 시원해지면 덮을래 지원이 원래 시원해지면 제일 좋거든 엄마 지원들이 시원해지면 지원해야되네 엄마 물 마시래 지원하게 지원하게 물을 날아줘 지원하게 물을 날아줘 지원하게 입자 뚜껑 지원들이 이어 AMP 물 마시래 지원하게 물여 지원하게 맹을 줘도 지원이 안들어 아빠, 물 주세요. 알겠어요. 냉장고 안에 물이 있대요. 가자. 냉장고 안에 물이 있대요. 지우가 이런가요? 맞아요. 네. 네. 네.